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개네살에 호수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대기를 청하시고 안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메.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메. 날 부르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수의 보열로 하나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메. 일본 신학자 무찌무라 간조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겉표지만 남는다. 천지창조부터 게시록까지 모든 것이 기적이죠. 예수님의 탄생, 부활, 승천, 재림 모든 것이 기적이죠. 기적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 모든 것이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후자인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강단의 말씀 인정받는 믿음,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신 그 고향 나사르에서는 그 기적들이 멈췄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이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본 강단 말씀의 주인공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닙니까? 바디메오가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어떻게 열립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그 복음의 간절한 마음 또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사렌 예수가 지나간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나사렌 예수를 복음으로 붙잡은 거죠.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니까요 바디메오는 뭐라고 하죠? 구약성경이 아니라 우리 본문의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우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분명히 들은 것은 나사렌 예수를 들었는데요 입술로 나온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제가 믿습니다. 성경에서 약속된 모든 문제 해결자의 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요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게 바디메오 아니겠습니까? 또 바디메오는요 보검에 대한 열정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의 귀가 떠나가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정도 열정이면요 군중들이 길을 터줘야죠. 야 그래 니가 이 열정으로 예수를 찾는구나 만나봐라 그런데 어떤 반응입니까? 꾸짖었어요.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냐? 조용히 해라 이게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 이런 문제와 방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예배자의 자세 기도자의 자세인 줄 확신합니다. 그 영적인 자세에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고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군중 수천명 수만명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 지금 병 치유받을 대상자가 바디메오밖에 없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 본문에서 바디메오만 치유받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용술철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튀어나가는 그 믿음의 열정을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한 게 뭐죠? 불쌍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다위세자 손 예수라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세팅해야 돼요. 아 주인인가 보다 예배 가다. 그렇게 가서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예배에 대한 내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세팅을 해야 돼요. 주일날 애들 깨우고 씻기고 차에 태우고 가면요 항상 늦어요. 빨리 시작한 것 같아도 항상 늦습니다. 토요일부터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은 강단의 말씀을 적용하겠다. 강단의 말씀처럼 9시 20분에 내가 예배자에 도착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강단의 말씀을 기다리겠다. 그 심령 가운데 그 자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실 줄 확신합니다. 또 결론적으로 크밍아웃 말씀하셨죠. 자기가 크리처님을 커밍아웃 하는 것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는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지 필요해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전도지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얼굴이에요.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바디메오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인물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적용할 그 말씀의 적용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베드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요 롤러코스터에요. 막 엄청난 칭찬을 받아가다 거의 막 바닥까지 찍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 인생 자체는 힘들었겠죠. 그런데 보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재미가 있고 베드로가 되면 나도 되겠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인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최고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심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현력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깜짝 놀라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사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절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말 했다가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막 엄청난 칭찬을 받았다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업다운 심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호수과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거기 가운데 이들이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가 한 새벽 4시쯤 밤 4경 엄청 어두운 데입니다. 그때 누가 물 위를 걸어와요. 물 위를 걸어오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경험만 모든 것을 다 조합해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요. 여기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내게로 명하사 나야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같이 있던 동료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제가 진작에 도라인 줄 알았는데 확신이 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물 위를 걷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하죠. 예수님 다음으로 물 위를 걷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요. 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베드로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 또 복음에 감사, 감탄, 감동하는 우리 예원의 송대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베드로입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개네설의 호숫가에 서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우리 강단 말씀 들으면요. 자꾸 까먹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릿속으로 드라마처럼 그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 스토리가 내 안에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까먹을래 해도 까먹지 않아요. 드라마를 보면요. 우리 다 말해줘요. 드라마가 그렇고 걔가 나쁜 기재 배고 어쩌고저쩌고 이 악세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굉장한 아이디어를 내세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대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가 마침 두 척이 있네요. 거기서 한 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 배가 하필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예요. 원래로는 굉장히 물고기가 가득 차 있어야 할 배인데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배를 조금 띄워라. 그 강가에서 육지 군중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설교 내용은 없어요. 뭘 포커스 맞춥니까? 베드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를 제자 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첫 만남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만났어요.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타짜고짜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아라. 네 이름을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니 이름을 보자마자 대뜸 바꿔주세요. 베드로는 무엇은 뜻입니까? 페트라스 헬라오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왜 이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주십니까? 반석? 돌인가? 이름을 돌덩이로 지어주셨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10편을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10편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베드로를 높이 바라봐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혈질이에요. 인생 자체가 업다운입니다.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네 인생을 내가 선택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요.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요. 전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알아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보나음에 들리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열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우연 같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베드로를 제자 삼고자 하는 우리를 제자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죠. 두 배 중에 하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고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타서 베드로 지금 도망도 못 가요. 배 누구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 베드로 끝. 둘이 배에 타고 있고 수많은 군중들이 육지에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대중들에게 설교하려면요. 마이크도 없잖아요. 얼마나 목이 쉬어가라. 쩌렁쩌렁. 귀가 찢어지려라. 지금 베드로가 침튀기면서 지금 고막이 흔들릴 정도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방법으로 베드로의 그 강박한 심령을 박살내시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미처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방 정도를 당하든 인도자가 끌려오든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부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를 주로 시인하는 줄 확신합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러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아라. 우리 여기 그냥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마셨어요. 설교가 끝났어요. 꼭 예수님 가셔야죠. 집에 가셔야죠. 배에 내리셔야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죠? 지금 깊은 데로 가래요. 깊은 데로 가서 뭐라고 하시죠? 그물을 내려서 고개를 잡으래요. 밤이 새더라 오늘은 고개 없는 날입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딱 봐도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요. 베드로는요. 선생님. 선생님이 많이 배우신 분 같은데 저는 어부입니다. 오늘은 고개 없는 날입니다. 오늘은 가면 안 됩니다.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어떤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심령이 부서지고 그 안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뭔가 뭐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그 말씀을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문성이에요. 나의 경험입니다. 나의 체험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불순종하게 하는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이 부딪힌다.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참 베드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수많은 그 마음의 심령에 작업을 하셨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 받자 허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너무나 은혜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죠?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내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예호원교에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안 믿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린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의 심령을 하나님이 부서주시옵소서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저희 마포 용산교구의 세 가족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통화했냐. 오늘 제가 예화를 좀 썰려고 하는데 말해도 되겠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괜찮으시대요. 저희 4월에 캠프를 할 때 이제 캠프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노방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딱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날씨가 또 4월 달에도 뭐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우리 전도사님이 사드린 거예요. 아이스크림 시원한데 한번 하나 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접촉점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망원동에 있는 한 카페를 저희가 베이스킹프로 삼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셔와서 야 우리는 교회에서 왔는데 우리 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 표현이 무엇이냐? 자기는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셨대요. 우리는 노방전도 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 캐스팅 당하셨습니다. 저가 이걸 보면서 이 베드로의 말씀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예원교회로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지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몰아주셔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이 세초 가운데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그냥 바로 교회에 가자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바로 어떻게 교회에 갑니까? 부담스럽게. 그런데 카페에 와서 교제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영접을 하시고 그 교제하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주가 됐습니다. 이제 3주 동안 카페에서 만났으니까 내일 주일날 교회에 오시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일 예배 한 번. 그 단번에 예배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서울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 중에 계셨어요. 그런데요. 단번에 예배로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의사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 의사선생님이 그 교회 꼭 잘 다니셔라. 그리고 교회에서 보금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울증이 치료된 그 연구 기록으로 내가 남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보금에 감사 감격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보금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대기업 시험 보면요. 1차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스펙이 없어요. 성격도 좋냐? 면접도 잘 못 봤을 거예요. 봤어도. 그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남들이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의 그 가능성을 보고요. 그대로 대해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3년 뒤에 한 번의 설교로 3천명 5천명이 회심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아내 남편 아이들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이런 가능성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작가 독일의 작가 생물학자 생물학자 예술가인 폰 괴테는요. 어떤 사람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망치는 길이다. 그 사람의 가능성이 이미 발현되었다고 믿고 그렇게 대하면 그렇게 된다. 이건 한 작가의 이야기죠. 근데 오늘 말씀과 또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아내가 왜 신앙이 이럴까? 우리 남편이 신앙이 왜 이럴까? 이렇게 영접은 했는데 왜 복음 말세지만 나오면 저렇게 반응을 못하고 세상적일까? 이런 강박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걸 제거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그대로 되었다고 이미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해주십니다. 그러면 확신하십시오. 안 믿는 불신 부모님 계십니까? 전 항상 바라는 게 있어요. 아, 미래의 장로님이 저기 앉아계시네. 아, 나이가 많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명예 장로님 저기 앉아계시다. 우리 명예권사님 저기 앉아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완전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지금 뭐 제사 지내고 구타고 난리가 났다. 저 귀신을 어떻게 하다. 그게 현실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가능성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없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사람을 보면서 답답하다. 왜 저 사람을 저럴까? 이게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역사 우리가 익히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순간 영적 지갑 변동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강한 영이 떠나요. 강한 자가 결박될 줄 믿습니다. 주위의 천중은 천사가 파송될 줄 믿습니다. 주위의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기쁨의 마음 행복의 마음 사랑의 마음 국률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세요. 기도하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것 봐 예수 안 믿으니까 복음을 거부하니까 저렇게 망하지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언제까지 저렇게 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국률의 마음이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져요. 내 언어가 달라집니다.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선한 영향력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기도의 역사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다른 말로 영안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영안을 열고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막 벽돌을 열심히 쌓고 뭔가 뭘 만들고 건물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뭐가 되죠? 단순 노동이 됐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단순 노동이 됐어요. 단순 노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요. 아 집에 가서 빨리 잘지. 피곤해 죽겠다. 이게 단순 노동으로 인식한 사람의 결과예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 사람은요. 단순 노동이 아닌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하는 일에 목적이 있어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위인데 똑같은 행위인데요. 한마디로 천직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가정 현장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인으로 쏘이다. 지금 어떤 현장이죠? 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기쁜 곳에 그 물을 던지니까요. 자기가 상식이 파괴된 거예요. 내가 여태껏 수십 년 어부생활을 했는데 상식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배에 요청까지 해가지고 같이 실었는데도 지금 잠길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요. 그 베드로가 이제 수산시장의 회장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깨달은 거예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상황과 그 심령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본문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이름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시몬 옛 이름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옛 틀이에요. 베드로 반석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옛 사람, 옛 틀, 불안한, 기복이 큰 인생이지만 너는 지금 점진적으로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 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이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문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 구약성경의 왕, 제사장, 선지자, 특별한 사명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해요. 기름을 붓는 순간 그들은요.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더 크라이스트. 정관사 더가 붙였어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겸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단번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권사로 억누르던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완전히 박살남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기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언제까지 맨날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있을 겁니까? 이미 우리는 결론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온도 조절기 예화가 너무 적절해요. 지금 너무 덥습니다. 좀 있으면 폭염이 찾아옵니다. 뭐 40도 뉴스 나오겠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폭염이 한파가 동시에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답 안 난 사람은요.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어떡하냐. 모두 문제 해결자라더니 난 잘못 배웠다. 이게 그리스도 답 안 난 상태예요. 지식은 알고 있어. 답 난 상태가 무엇입니까? 문제와 사건이 몰아쳐와도 내 마음속에 에어컨이 가동이 돼요. 밖에는 40도야. 그런데 24도 너무나 적절한 온도 문제와 사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났기 때문에 내 심령은 평안합니다. 그러면요. 문제와 사건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답 난 인생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군중들이 잘못된 동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이 오병 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야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은 지금 로마의 압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되겠구나. 지금 그렇게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뭐한지 아세요? 곧바로 그냥 복음을 선포하세요. 복바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더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우리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중들은 달랐어요. 그들의 동기 필요는 무엇입니까? 떡이에요. 육신의 떡 물질 이거 멀고 한자리 차지하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떡이래.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이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왜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갑자기 식인종도 아니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피와 살을 먹으라고? 나는 지금 육신의 떡을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수천 수만 명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르던 열성 팬들이 다 떠나가요. 얼마나 떠나갔냐?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의 우리가 본체를 알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100% 하나님. 그러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서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고 이 복음을 송파했을 때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따르는 절대의 제자가 이렇게도 없구나. 마음이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또 홈런을 한 번 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기에 일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이 베드로의 말에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무엇은 예수님이 위로받냐? 그분 100% 인간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100%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지금 함께 한 연수가 3년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의리 아니겠습니까? 의리 얘기 안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대.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타지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잠깐 유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뭔가 지방으로 잠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찾습니다. 가장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으로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강단에 생명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주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절대 강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신앙고백을 잘해야 돼요. 베드로만 신앙고백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 신앙고백은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평상식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신앙고백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뭘 잘하냐? 내 안에 뭔가 우울하고 힘들고 뭔가 침체가 오고 눌림이고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뭘 하냐? 이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저거 백번 말해요. 백번 말하기. 자기 말하는 분들이 이거 하시더라고요. 나는 성공한 하는데 저는 보금에 적용을 했어요. 나는 예수의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저는 백번 얘기해요. 계속 집중하면서 그러면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나의 심령이 바뀌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에 샘솟는 느낌을 느낍니다. 이게 내 안에 또 나만의 신앙고백 아니겠습니까? 마귀 가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속 파멸적인 메시지를 심어내요.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스펙이 있냐. 넌 똑똑하지도 않아. 너는 게을러. 너 같은 사람 이 세상에 널렸어. 이게 마귀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게 보지 않으세요. 너는 반석해라.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이런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송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데요. 단은 못 읽었고 한 반 정도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기브 주는 사람이죠. 아 행복하니까 사람을 돕는 게 너무 즐거워서 퍼주는 거예요. 두 번째 테이크 받는 사람이죠. 받는 게 목적이야. 동기가 가득해요. 자기 승진이 목적이야. 그래서 베푸는 척 치유합니다. 그 다음에 매치 받은 만큼 주는 사람. 딱 매칭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신기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누가 있냐? 기보가 있어요. 다 도와주고 퍼주느라 자기 걸 못하는 거예요. 다 도와주고 퍼주느라. 그 위에 누가 있죠? 테이크 중간층에 매처 왜냐? 받은 만큼 준다.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뭐 MGMG 얘기하지만 나는 월급만큼 일한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퍼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비슷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금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말이 됩니까? 주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어떻게 넘쳐 그럽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자주 해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게 왜 복됩니까? 심령이 가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요 아 너무 아까운데 성경이 주라 그러니까 또 책에서 주라 그러니까 내가 준다. 본질이 아니에요. 우린 본질을 알아 답이요. 왜 우리는 줍니까? 우리의 경제를 헌신합니까? 왜 우리의 시간을 헌신합니까? 왜 우리의 재능을 헌신합니까?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왜 우리가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나는 내 마음의 풍요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주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분이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주는 인생이에요. 복음을 주는 인생 근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기 왜 이를 내게 없게 그 누군가